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청년과 중년의 따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, 영유아 영유아는 0세에서 5세로 규정 두 번째, 아동 아동은 6세에서 12세로 규정 세 번째, 청소년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로 규정 네 번째, 청년 청년은 19세에서 29세로 규정 다섯 번째, 중년 중년은 30세에서 49세로 규정 여섯 번째, 작년 작년은 50세에서 64세로 규정 일곱 번째, 노년 노년은 65세 이상으로 규정 뉴스나 신문이나 기사들을 볼 때 기준이 조금 애매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네요 청년이 어디서는 39살까지가 청년이라고도 하고 이게 딱 나눠져 있으니까 좀 알기 쉽겠네요 오늘은 나라에서 정해준 청년과 중년의 나이 내에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